내가 아마도 그냥 지나가서 아까 아..C 전투 안풀리네 얘네랑 그냥 적대가 되어버리는거야 이제 근데 난 저기가 아니면 지금 지나갈 수가 없어 여기가 지붕 아래에 뭔가를 뒀다고 해놨었거든? 지미 옆이 그건 한번 볼까? 지붕 아래에 뭐 귀중한 아이템을 뒀다고 그랬었는데 저쪽으론 가면 안되고 근데 이게 지금 어 저기를 가라는건가? 설마? 저걸 어떻게 가? 아 어? 나 이거 소음기 권총이니까 이거 들고 저격을 해볼까? 군인들 군인들 음 택도 없어요 저거? 응 응 응 응 응 알았다. 알았다. 제발. 전화 안 잡았다. 이리와, 이리와! 전화 안 잡았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미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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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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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 안 들고 있어! 하나 컷! 둘 죽었어! 둘 죽었어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셋 죽임! 넷 죽임! 셋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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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비 올라감! 개꿀! 넷! 셋! 셋! 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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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가 포트 12 AK 아 잠깐만 야 그거 다 갖고 와봐 탄약 빼 이게 AK탄이지? 204발? 에이 더 없네? 어? 저거 다 넣구요 됐어 군인놈들 싹 다 정리한 마크드1이 간다 여기 쟤는 뭐야? 되게 당당하게 좋은 근처를 돌아다니는데? 아군이네? 야 너 뭐냐? 피아니스트래? 파는건 딱히 없어 아 여기에 이것만 정리가 되면 다닐 수 있는데 왜 라디우스 같으면 저기서 뭐 하면 되잖아 근데 이놈의 게임은 그딴게 없으니 아 아 아 아 얘네한테 흥미로운 얘기를 들어서 이런데를 또 가보고 막 그러는건가봐 게임이 뭐 썩킬을 해도 되지만 뭐 썩킬을 해도 되지만 아니면 뭐 메인킬을 하든지 다리위 열차 객실에 뭔가를 숨겼다 어? 다리위? 갈 수 있어? 아 아 뭐야 이런식으로는 지나갈 수 있.. 아 근데 여기서는 또 다 막혀있구나 열차 객실이요? 이거는 화물칸 같지 않음? 누가 봐도 화물칸인데? 아 가시 아티팩트 방사능 마이너스 10 출혈이 100% 두배 못 지나가 지금 저거 먹는게 그거였나봐 보물찾기 오잇 그러네 사라졌잖아 그치 소문이 사라졌어 지금 그걸 먹는게 정답이었네 아 그럼 이런것들이 놓여있는거야 저런데? 어어? 그럼 좀 먹고싶어지는데? 나와 동료가 군복을 입고 개들을 처리하고 있을때 다리 밑에 괜찮은 물건 몇개를 파면 없다 당분간은 거기 놔두기로 했다 하.. 7월 딜이라 살았다 방사능이었어 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네 죽어 볼래 첫 단계에 몇 대지라고? 어 찾았다 물방울 아티팩트 이상현상 버너의 고온상태에서 형상된다 방사능 마이너스 10에 지구력 마이너스 18 괜찮네 방사능에 더 오래 견딜 수 있어져 있으면 저거까지 먹고 갈까? 야 이 게임도 탐험하는 재미가 있구나 단순히 폐지만 주는게 아니라 큰일날뻔했네 어 이거 방사능 소린데 아씨 방사능 위험수치 야 방사능 빼라 새 alar가 있는ises 킥킥킥킥킥킥킥칭킥킥킥킥킥킥킥 understanding. 잠시만 이 선로 자체가 지금 방사능인거야? 와 개빡세다 여기 저걸 먹는거였구나 아 나중에 생각할게요 어이 무서워 그냥 넋 놓고 달리다보면 존에 다칠 수가 있어 조심해야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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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 놀아달라고? 아 아 아 아 아 나 여기서 뭐 주워야 되는 지를 모르겠는데 불러와 그니까 아까도 저것때문에 내가 죽었구나 아 미친 밴딧 기력 다 차면 달릴게요 아 괜찮아 가벼운 추리를 해요 아마도 잠깐만 그러고 있겠다 아까 임무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었어 네 오프라인 게임이에요 온라인으로도 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구요 30몇인이었나 16인인가 그거 했는데 또 해 아니 밴딧놈들 대체 몇마리가 있는거야 알았어 야 니네 내가 다 정리해준거 아니었어 뭐야 여기 넣어놨 아 템 안넣어놨었나 내가 야 밴딧 쓰레기 같은 놈들아 나와봐 쓰레기는 낳고 쓰레기는 낳고 야 너무 많은데 아 미친..뭐야 미친 니키타한테 당한 악몽이 또 떠오른다 미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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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개아프다 안되겠어 뭔짓을 해도 나는 못잡겠어 심하다 저것도 밴딘 아냐? 아니 밴딘이 뭐가 이렇게 많아요 야 이 쓰레기장에 무슨 금 있어요? 스토커무리가 날 방문했었는데 야영지를 습격으로부터 지켜주게? 제가요? 아 이거 아까 했던거 아니야? 그러보니까? 근데 또 와? 사실 이거 아까 했던거야 저기다 내 총 떨고 왔잖아 그래서 야 또 온댄다 어떻게 할거냐 어? 어떻게 할거야 얘들아 이렇게 평생 싸우기만 할거야?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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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크스, 자ходи! найдем! 남иха порежем! 자, 이리 그럼, 아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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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랍! 아니 사다리가 휘어서 못올라가잖아 어 누구온다 방금 그림잡았어 자세좀 붙여 볼게요 난 내 조준점이 절대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거든 틀렸나? 이게 보면 어느정도 뉴효타가 들어갔으면 애들이 비틀거린단 말이야 뭐야 저렇게 비틀이 근데 비틀거리는게 없었다라는건 내가 잘못했다라는거겠지? 여기 대체 어떻게 들어왔어? 뒷길이 있어 여기? 없잖아 한 마리 더 들어왔네? 이거 유효사거리 벗어나면 딜 안들어가는 구조의 게임인건가? 이거 유효사거리 벗어나면 딜 안들어가는 구조의 게임인건가? 옛날 게임은 그럴 수 있긴해 지금 너무 많아 여기의 게임은 그리우 survived 왕이의 게임을 위해 같은 팀의 게임을 위한 이 순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 진짜 돌아버리겠.. 아 진짜 돌아버리겠.. 되게 당당하게 기어들어갈라고 한다.. 와.. 픽.. 숨어대는거 봐.. 와.. 진짜 개열받네.. 아 적당히 몰려와야지.. 미친거 아님 이거는? 아 너무 말이 안되게 많아.. 야 그리고 쟤네들은 왜 안와? 이러면.. 이러면.. 아.. 자.. 자.. 가.. 가.. 아.. 야.. 벌집을 만들어줄게 들어와봐 벌집을 만들어줄게 아... 아... 보상? 아니 가만히 있어봐 들어오시라 그래 빨리 남아 있으시네 말소리 점점 가까워지는데 이상해 잠만 뭐 밥 줘야지 왜 면불만 치면서 안와? 내가 얘네 대빵을 죽인건가? 그래서 보상이 뜨고 얘네들은 앞으로 안오는건가? 왜 이래? 뭐지? 뭐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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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게 mpc 살릴때도 구상을 써야 돼가지고 하나는 주었다 됐어! 됐어! 가자! 무게 다 찼네요! 그새 근데 이거 보상을 누구한테 받으라는 거야? 대체? 아 아 저 위에 이거는 쟤 이거는 쟤한테 알겠습니다 이러면은 여기는 다 해준거고 와 힘들었어 솔직히 근데 이거를 하고 가야되지 않을까? 여기부터 갈까? 여기부터 가볼까? 여기부터 가볼까? 저기 가보고 싶거든? 저도 아티팩트 같은데? 먹었어 먹었어 체력이 400% 인데요? 아 50 넘어버렸네? 50 넘기지마 50 넘기지마 밴딧잇 밴딧잇인가요? 아니다 스토커 너는 위치한 테라토리에 누군가가 누군가가 낭만이 있어 이네 낭만이 있어 낭만이 있어 낭만이 있어 왜? 듀티의 영역이다 쒸 가보고 싶었는데 못가? 낭만이 있어 그럼 억지로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? 낭만이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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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나 보상받으러 가야되는데? 보상을 받으세요 니가 갈 수 있다면 말이예 이런거야? 치 그러면 일단 농공단지 쪽으로 가볼까? 아까 그 좀 전에 잡았던 밴딧놈들 그쪽으로 가면 농공단지로 이어지는 것 같거든요 아 근데 문제가 나 이 무게가 터져서 또 뭘 못해 가사 루팅 하나도 못해 뭐해? 뭐해? 아멘 아멘 어쩔 수 없지 일단 가봅시다 해파리 너니? 맞네 방사능이 증가하는데 방탄 쫓기 효율이 올라가 그러려면 이런걸 껴야겠죠? 방사능 마이너스 해주는거 그리고 인벤이 터졌어 또 고통받는다